자 9회에 TRS 훈련을 시작합니다. 아침마다 제가 TRS 훈련을 시키는데 깜짝 놀랐어요. 압축자를 가져왔는데 TRS와 한 흔적이 없어요. 그래도 저는 굳굳하게 찍겠습니다. 자 내용 체크하세요. 폐기물관리법 25조. 장관 A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래서 갑은 B광역시계장에게도 계획변경 신청이 있고 B는 갑에게 불러불러해서 불가하다. 변경 신청을 발려요. 거부처분이죠. A는 25조 이항 각호의 사용을 고려함이 없대요. 그러면 25조 이항 각호를 고려하지 않았다. 얘가 재량이라면 재량급 불행사 또는 혜택이 있죠. 부적합 통보를 합니다. 부적합 통보의 처분성, 적법여부, 계획변경, 거부행위에 대한 치송제기 시 소적의 적법성, 사전통제를 결의한 것, 이유제시가 미흡한 것,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갑의 주향의 타당성, 소송계속 중 B가 새로운 시설을 마련하여 식품할 필요가 없다는 사유를 추가할 수 있겠느냐. 좀 특이한 판례죠. 자 TRS 훈련합니다. 보세요. 부적합 통보, 사전결정, 중간단계성, 종목성, 처분의 성격, 인정. 최종처분은 법규의 최저형신문원, 당의 분야, 주대복지과 특성 성질로 볼 때 재량. 그런데 재량 요소들을 전혀 고려함이 없었다면 재량급 불행사 또는 혜택으로 재량권 1달라며 위법. 자 거부처분 성인 요건 신청권이 필요한지 판례 필요. 그렇다면 개변청이 인정되느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안. 게다가 당의 도시관리계획은 구속청 행정계획으로서의 처분. 처분인 공권의 행사의 거부 따라서 거부처분. 기타 소송 요건 충족 소재기 적법. 거부처분은 사전통제 대상이냐 X. 물론 다른 견의 존재. 이유제시 정도. 사실 이유제시 전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X. X. 소송 계속 중 처추변. 처추변 허용요보. 제한적 끈적 허용요건 1, 2, 3, 4. 그런데 팔리는 사안에서 비교사안 자체가 없기 때문에 처추변 허용될 수 없다. 이 정도 보시고 넘어가서 체크하는 거예요. 적합 부적합 통보의 의미, 취지, 사전결정 쓰고 적법 여부에서 위법성 심사 방식, 재량행위인지 꼭 위법성 심사 방식까지는 쓰지 않더라도 재량행위인지는 써서 일탈 남용으로 가져야 되겠어요. 그리고 재량권 불행사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판단 기준으로. 뭐 얘는 좀 빠지더라도 얘는 빠지더라도 재량행위, 재량권 불행사는 써줘야 되겠네요. 대상적격, 거부처분 성립요건, 객병령 청구권 이렇게 연결되죠. 다만 기타 소송요건을 어딘가에 넣어줘야 된다. 별도 목차를 빼도 되고. 3으로 기타 소송요건을 넣어줘도 된다고 했어요. 다음 3번. 거부처분이 사전통지 대상이냐 워낙 많이 나왔고 일제시하자 정도, 구체적 명확성 정도 관련 판례 꼭 써줘야 돼요. 그리고 해당 사안에서는 어떤지 이것도 써줘야 됩니다. 이유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죠. 첫 주변, 의미, 구별 개념, 허용 여부, 허용 기준 주장의 타당성 한계에 준수했는지 다 따져봅니다. 비교대상이 없다. 이것도 검토해 주면 되겠어요. 체크한 것만 답안지에서 나중에 본다. 30초 리마인드 들어갑니다. 여기 보세요. 부적합 통보, 사전결정, 청소 인정 적법 여부, 사안, 재량인데 재량, 고려 X 불행사 위법 거부처분 성립요건, 신청금 필요성, 개변청, 입고 따라서 거부처분, 기타 통과, 따라서 적법 사전통지, 거부처분 사전통지 대상 X 이유 제시 없으니까 위법, 취소 사유, 주장 타당 첫 주변, 허용 여부, 허용 기준, 기사동 X 당초 설계 없다. 이 정도만 해 주면 끝납니다. 끝나고 나면 항상 문제 합쳐 끝나가면 목차를 보면서 논리 흐름 잡고 논리 흐름 잡은 다음에 본인 놓친 부분 체크하고 체크된 것을 답안지에서 선별적으로 읽는다. 이게 1, 2, 3, 3단계 연상 학습입니다. 평소에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